와아아아 와아아아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안녕 안녕 네 영상대로 K-pop 콘서트에 저희 위클리가 참여하게 되어 너무너무 기념합니다 와아아아 네 영상대로 K-pop 콘서트 이제 저에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념하고요 근데 지금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난 모든 공연들이 다 진짜 잘하는 것 같지만 손들로 좀 할 것 같으니까 신녀들지요 근데 훨씬 다른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K-pop 콘서트에서 이렇게 드린 항공이 너무 팁이 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3년만에 우리 K-pop 명성대로 뷰 그러니까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명성대로 K-pop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 저 영상 불러볼까요? 네 명성대로야 작용 헬로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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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스타 하나 둘 셋 스타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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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하트 안 돼요? 네! 네 각자 좋아하는 하트를 아저씨 팬분들께 해보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! 그러면 저희가 하나둘씩 하나 춤을 추볼게요. 좋아요 좋아요. 다 같이 해볼까요? 하나 둘 셋! 예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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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했었으니까. 한 번밖에 해봅시다. 한 번밖에 해봅시다. 두 번째 핫사랑 두 포즈 차이. 하나 둘 셋! 한 번데! 으아악! 어 viewing 거 같아. 무섭다 여러분! 우리는 그럼 이제 여기 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흡낙을 못할까요? 네! 마지막으로 것 같았다. 그리고! 귀요분들! 감사해요! 귀요분들! 오케이! 안녕하세요. 안녕. 고마워요. 이분들 어떻게 말해 봐.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계속 따뜻하게 하고 자요. 이분들 어떻게 해야 해요.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. 같이 즐겨요. 여러분 같이 즐겨요. 안녕하세요.